프리스틴 브이 무대를 모시겠습니다. 어서 나와주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아 정말 깜찍하게 굉장히 감각적인 의상들을 입고 나왔는데요.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먼저 5명 단체 컷으로 함께 할게요. 자 정말 오랜만에 프리스틴 유닛으로 왔습니다. 프리스틴 브이. 이제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네 멤버들의 개성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득 담은 단체 컷입니다. 네 왼쪽부터 보고요. 자 이번에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. 네 역시 우리 사진 찍을 때 브이 많이 하는데요. 프리스틴 브이의 포즈는 좀 다를까요? 브이로 한번 해볼까요? 브이. 네 사랑합니다. 한번 할게요. 네 각자의 사랑합니다. 좋습니다.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바라볼까요? 네 고맙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단체 컷 마무리를 하고요. 한 명 한 명 멤버들 개인 타임을 갖겠습니다. 나영양 먼저 할게요. 다른 멤버들 잠시. 아 인사를 잠시 후에 할 건데요. 네. 네 일단 나영양. 아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었나봐요. 자 오늘 블랙으로 아래위를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. 팬들 사이에 나롱이라고 불리더라고요. 자 왼쪽부터 바라볼게요. 얼마 전에 엄마와 쇼핑하는 모습을 팬들이 봤다고 참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하던데요.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. 흑바라의 긴 머리와 오늘 의상 굉장히 잘 어울리죠? 팬들 사이에서는 만능 나영으로 불리더라고요.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나영양의 개인 포토타임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에 은우양이 나오겠습니다. 네 오늘 의상과 머리 색깔을 맞추고 나온 것 같아요. 은우양 왼쪽부터 바라볼게요.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. 왼쪽부터 보겠습니다. 빨간색 아래위 핫팬츠와 또 머리 색깔도 역시 빨간색으로 맞췄어요.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인 은우양인데요.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. 신인같지 않은 신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. 굉장히 활발한 비글 같다고 팬들이 굉장히 귀여워하죠. 별명 중에는 귀여운 사막여우라고 하던데요. 그만큼 눈빛이 참 매력적입니다.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네 역시 포즈 역시 비글처럼 귀엽네요. 자 이번에 은우양 마무리를 하고요. 결경양을 모시겠습니다. 아 예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망설을 입고 나왔습니다. 자 이제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네 멍멍이 같다고 결몽이라고 팬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. 모든 게 레전드다. 정말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. 얼마든지 또 말이 없는 브이앱을 통해서 팬들에게 인털했는데요. 반응이 좋았어요.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. 네 귀엽고 상큼한 모습으로 사진 함께하고 있고요. 결경양이에요.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네 망설을 입고 나왔는데 뭐 섹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참 매력적이죠. 자 결경양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고요. 고맙습니다. 자 이번에는 레나 양의 포토타임 함께하겠습니다. 네 금발의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. 네 지난번엔 단발이었는데 단발머리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역시 금발머리도 예쁘죠. 자 왼쪽 마무리하고요.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볼게요. 네 빨간색 미니스커프가 굉장히 상큼하네요. 오늘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네 하트 뿅뿅도 한번 해주세요. 자 프레스틴 브이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개인컵 마무리하고요. 그 다음에는요. 우리 로아 양을 모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프레스틴 브이에서 기럭지를 담당하고 있죠. 굉장히 섹시한 느낌. 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네 로아 양은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색깔이 오묘하니 예쁜 것 같아요. 잘 어울리죠.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고요. 워낙 달변이어서 항상 기자 쇼케이스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가 되고 우리 팬들이 MC나 DJ로 꼭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네 하트도 한번 할까요? 뿅뿅 자 이렇게 로아 양의 게임 포토타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이제 무대 준비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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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